여자친구 노래 표절 뉴스가 난리가 났습니다.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. 너무 똑같다라는 거고. 탁감도 싸버려야죠. 그런데 원래 이 북한 노래 제목이 우리를 부러워하라예요. 각자까지 딱 맞네. 한 곡이네, 한 곡. 이게 우리 매운 시나면인 줄 알았는데 즉석국수라고 써 있어요. 이 새우 모델이 우리 새우 깡 모델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콩카 콜라가 아예 대놓고 있습니다.